거울 보시고 발 한 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쓰실 건데 우리 이제 발레의 기본 발이 또 있어요. 손 기본 배웠죠? 발의 기본이 또 있어요. 우선은 두 다리 붙여주시고 완전히 이 손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구부려질 정도? 두 다리 모으신 상태에서 다리 업 한 번 들어볼게요. 들었을 때 허벅지 이렇게 밀면서 들면 안 돼요. 축신장 유지하시면서 아랫비부터 힘주시고 위로 길어진다 생각하고 뒤꿈치를 들어줄게요. 자세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약간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 밀면은 약간 스쿼트 올라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위로 맞아요. 수직으로 수직으로 올라갈 건데 올라갔을 때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시고 엉덩이를 조여주시고 뒤꿈치를 붙여주시고 그렇죠. 배도 잡아주시고 좋아요. 지금 상체가 살짝 뒤로 누워있거든요. 조금 앞쪽으로 자, 여기서 뒤꿈치 더 풀어. 이 상태 유지하실 거고 발레는 이렇게 업 올라간 상태의 동작이 많아요. 우리 여기서 안아방 기억나신가요? 제가 나를 안아방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죠. 자, 상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손 너무 높죠 지금? 제가 명체 아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뭐죠? 손이 이거 뭔가요? 다섯 개가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보여주지 마시고 다리 버티세요. 그렇죠. 자, 여기서 앙옥 앙옥 머리 위로 해가 떴는데 뒤로 넘어가면 얼굴 커 보인다고 했어요. 앤 알라스쿤 그렇죠. 우리 포인트 팔 안쪽 다 보여주지 않기로 해서 살짝 숨겨지기로 했죠? 그럼 조금만 더 안아주세요. 안쪽으로 소나무 그렇죠. 큰 소나무 여기서 알론제에 다리 내려오시면 안 돼요. 앤 앙옥 바 잡고 살포시 다운 안 되죠. 살포시 다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걸 하고 손 대니까 또 너무 힘들죠? 이거 원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이 왔다 갔다 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원래 발레 발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다섯 가지 다 기본인데 오늘은 한 두 가지만 배워볼게요. 1번이랑 2번 정도만 발 포지션은 진짜로 1번 자세, 2번 자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번 자세까지 배울 거고 자, 이 상태에서 뒤꿈치 붙여주시고 팔가락만 떼 볼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완전히 열리면 좋지만 처음 하시니까 골반이 열리는 정도만 무리하지 않으실 거고 발가락이랑 무릎이 거의 같은 방향 본다 생각하세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고 무릎 쭉 펴셔서 허벅지 안쪽을 조여주세요. 그렇죠. 공간이 없이 조여주실 건데 허벅지 바깥쪽에 최대한 힘 푸시고 안쪽으로 조이면 티 커진다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포인트 하나 아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치 살리세요. 아치 여기 아시죠? 살려요. 아치 살리면 허벅지 안쪽이 벌어지죠. 조여주시고 우리 가슴은 왕자님처럼 딱 근엄하게 서 계시기로 했어요. 그렇죠. 근엄한 느낌. 허벅지 조이셨나요? 약간 자꾸 공간이 볼랑말랑 하신데 이게 다리 1번 자세예요. 1번? 1번 자세. 자 2번 갈 건데 오른발 포인트 어깨 넓이에서 내려놔요. 이게 2번 자세. 중심은 중간으로 옮겨져요. 다리 중심은 중간으로. 내 손도 살짝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게 2번 자세인데 자 다시. 아치 무너지면 안 되겠죠. 반복이에요. 엉덩이 뒤로 말아주셔야 조여주셔야겠죠. 꼬리뼈 너무 앞으로 밀려고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조인다고 생각해봐요. 뒤로. 네. 여기 허벅지 밖에는 힘 푸시고 안쪽 허벅지 안쪽은 조이면서 키 커지는 느낌. 그렇죠. 여기 2번 자세. 다시 1번 한번 와볼까요? 그렇죠. 아까보다 살짝 더 모인 것 같은데 힘드셔서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신 건가 지금. 오다리가 좀 이루어져요. 아 정말요? 정말 좀 노력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그럼 좀 힘드실 수 있겠다. 아 너무 열심히 해야죠. 네. 해볼게요. 잘 해볼게요. 자 아치 살려주시고 자 지금 완벽한 오다리죠? 보여주세요. 노력하고 계신 거 맞나요? 자 조여주시고 이제 순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플리에 살짝만 앉아요. 요 정도. 요렇게 앉는 걸 플리에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건 데미 플리에 깊게 앉는 건 그랑 플리에라고 할 거예요. 자 올라오셔서 우선 데미 플리에부터 뼈 소리가 이렇게 나나요? 뚝뚝 소리가 나는데 괜찮으신 거죠? 그때 뼈 하고 앉으면 볼 수 있어요. 자 완벽한 오다리 보여주지 마시고 자 자 여기서 데미 플리에 앤 하나 스탑 자 등 뒤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요렇게 딱 버틸 거예요. 엉덩이 빠지지 않게 무릎은 열어주셔야겠죠? 그렇죠. 엉덩이는 챙겨가시고 등 뒤에 벽 생각하시고 목은 길게 뻗어주시고 우리 가슴은 딱 왕자님처럼 펼쳐주기로 했죠? 여기서 앤 다시 조여 올라오세요. 업 허벅지 안쪽 조이세요. 자 그렇죠. 그때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업 올라갔던 거 배웠죠?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발바닥 업 하시면서 허벅지 안쪽 힘 주세요. 힘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허벅지 안쪽에. 자 여기 힘 푸시고 허벅지 안쪽에. 그렇죠. 자 조이세요. 앤 다시 다운 2번 자세 보여주시고 허벅지 안쪽 그렇죠. 그랑플리에 갈 거예요. 천천히 앉아요. 천천히 천천히 앉다가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다리를 떼주시고 무릎 열어주시면서 깊게 앉을 거예요. 그렇죠. 스탑. 자 엉덩이 빠지면 안 되겠죠. 등 뒤에 벽 생각하셔야겠죠. 무릎 뒤로 보내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대미 거쳐서 갈 건데 천천히 올라가다가 뒤꿈치 자연스럽게 붙여서 1번 만들어주시고 대미 풀리에 발바닥 내려놓으면서 올라가요. 놓으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렇죠. 허벅지 조여지기. 엔 2번 내려놓기. 중심 중간으로 가세요. 이렇게 또 순서 반복. 풀리에 업 업 2번 자세는 뒤꿈치 안 들어요. 그냥 안 들 거예요. 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다 돼야 돼요? 네. 엔 올라와서 대미 풀리에 보여주시고 조여서 포인 돌아오는 것까지. 순서 옆에서 같이 할 거니까. 전혀 없다는 줄 알아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점프까지 뛰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힘을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